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 특이한 사건이 저도 자식을 이미 키운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란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부자가 합동작전을 벌였는가 한 시에 저 시험 봐요? 아버지 말 아빠 준비 다 됐다 대리시험 의혹 문제가 검찰에서 제기가 됐네요 재판 과정에서 한 시에 시험 봐요? 아빠 준비됐다 조국 부부가 아들을 위해서 대리시험을 치른 그런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것을 제기합니다 조국 부부가 아들 군 입대가 다가오자 대학원을 들어가야 그래야 군 입대가 미뤄지기 때문에 직접 대학원에 입시 청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빠 한 시에 시험 봐요 문제 이메일로 보내 조국 대리시험 증거 공개 가족 채팅 방서 난 아래에서 위로 문제를 풀 테니까 너는 위에서 아래로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당신은 마음대로 위아래를 갔다 왔다 하면서 풀어라 이런 내용이 나온 모양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표태준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치른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거는 법원에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행사 합의 21-1부 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정거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들 조모 씨는 2016년 12월쯤 가족 채팅방에서 아빠 저 한 시에 시험 봐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 당신이 누구죠 당신이 동양대 교수죠 이름도 까먹었는데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는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조 씨가 시험 시작을 알리자 조국 전 장관은 문제를 이메일로 보내주길 바란다 라고 답했고 조 씨는 아들 조 씨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통해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문제를 전달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수차례 걸쳐 조 씨의 과제를 대신 작성해 주기도 했으며 조국 씨는 그런 정경심 전 교수에게 힘냈어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문윤리 규정을 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것이냐는 가져온 행위 등을 명시하고 거짓 행위를 반복하면 낙제한다고 돼 있다 한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본 게 발각됐다면 영점 처리됐을 것이다 라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의 부정행위는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미국 대학 경험을 해본 저는 학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엄하지 않습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할 말이 별로 없네요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험 부탁한다는 SOS를 치는 것도 참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 아들이 시험 치는 것을 또 가족들이 또 동원이 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그것도 참 납득이 안 되네요 뭐라고 해야 될지 말이 안 되네요 더 이상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업무니도 그렇고 우리가 다 아들 딸들 다 키웠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측은 작년 6월 대리시험 내용과 관련해서 조국 씨의 아들 조 씨가 2011년 학교폭력을 당했고 이로 인한 휘위증을 겪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트라우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재판부도 잘 아실 것이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나서 가지고 대리시험을 이름 치른 그런 정황하고 학교 내 폭력을 당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행위에 대한 열폐감이 평생 가서 여러 케어 필요성이 있었다 당시에 탁수성에 이루어졌던 대응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은 조국 부부 아들 군 입대에 다가오자 직접 대학원에 입시 청탁을 했다 같은 재판권에서 검찰 측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증거조사를 또 실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본격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조국 씨의 아들이 2017년 봄 서울대 연시에 대해서 불합격 톡지를 받은 이유였다고 검찰은 봤다 아들 조 씨가 출국과 대학원 응시 등으로 입영을 2017년 12월까지 미룬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제출한 서울대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는 그동안 없었던 법무부인 청명의 인턴 경력이 등장했다 최강욱 더불어민당 의원은 이 법무부에서 근무할 당시 조 씨에게 허위 인턴스를 발급해 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다 이 인턴스는 이후 고려대학교 연세대 입시 등에서 사용됐다 검찰은 서울대 대학원 입학 지원서에 적힌 인턴 경력 역시 허위라고 보고 있다 총체적 그냥 허위네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적 현직 서울대 교수에게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지원할 것이라고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해당 교수가 청탁 사실을 인지하고 심사위원을 회피하며 청탁이 무의로 돌아갔다고 했다 아들 조 씨가 서울대 두 번째 떨어지자 정 전 교수는 직접 서울대 신모 교수를 찾아가서 아들이 연고대 가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신 교수는 실제로 연세대 교수에게 청탁을 시도했고 정 경심 전 교수가 아들을 통해 신 교수에게 와인을 선물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후에 조 씨는 연세대 대학원에 최종 합격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조작된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 입시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검찰이 내놓은 것이 아주 완전 허위는 아닐 테니까 그렇지만 대당하네 참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 하는 거네 전투개민처럼 참 대한민국 어찌할 꼬 어찌할 꼬입니다 어찌할 꼬 어찌할 꼬입니다 어찌할 꼬 김소연 변호사가 참 이런 거 보고도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김소연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보고도 그냥 뭐 어떻게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민경욱도 전 의원은 조국 부부가 가지가지를 한다 아들이 학력폭력을 당해서 학교폭력을 당해서 그랬다고 그게 말이냐 그게 막걸리냐 아빠 준비됐다 문제 보내 조국 부부 아들 미국 대학 대리시험 전말 이게 참 대단하네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들도 참 문제가 많고 아버지도 문제가 많고 어머니도 참 문제가 많네요 상상할 수가 없네요 우리도 그때 맞죠 조국 아들의 연세대 입학 서류가 모두 사라져버렸다 라피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조사해 보니까 서류가 없었죠 손 스티븐님은 우리나라는 참 범죄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천지님께서는 인간이 개돼지와 다른 것은 부끄러움으로 아는 것인데 요즘은 영리한 게 부끄러움도 알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공통적으로 다시 Atmos 예술과 사상의 패턴